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살고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일본에 사시는 분, 중국에 사시는 분, 그리운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외국에 거주하시다 보면 한국이 그리울 때가 많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사주 분석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사주 카페도 많고 상담받을 때도 많은데 외국에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코리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이런 분들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사주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사주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60분 분량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사주를 분석을 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대면을 하면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영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주 분석 내용은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생각날 때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영상으로 받는 것이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그러니까 책상에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사주 분석한 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시는 거는 만약에 한국은행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페이팔로 저에게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 분석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시는 해외교포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2020년 경자년 여러분들 모두 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